서해 고군산 군도 선교회 어머니인 고 추명순 전도사를 알리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추명순 전도사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이번 사진전에는 전도의 사각지대였던 고군산 군도의 보금을 전파하고 서해 끝섬 말도를 비롯해 주변 8개 섬에 교회를 세운 추명순 전도사의 사역활동이 담긴 사진 3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군산에서 약 24년 동안 산 순교회 삶을 사신 분이라 어떻게 하면 이분을 알릴 수 있을까 그동안 그 마을에서 하셨던 분, 성도님들, 출신 목회자들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번에 사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전은 군산 중동교회에서 이번 달까지 진행됩니다.